매년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온 페이커 이상혁이 연말을 맞아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e스포츠 기업 T1은 27일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이 연말을 맞아 사랑의 열매에 3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혁은 올해는 의미 깊은 한 해였고 팬들이 먼저 다양한 선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의 기부를 통해 조금이라도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트, 또 당신입니까? 대상혁, 비상혁, 저렇게 꾸준하게 기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대단하다 등 이상혁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T1의 롤팀 주장인 페이커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우승, 개인 통산 4회 우승이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